쪼가 있는 사람들의 결단, 챕터2, 배움은 은퇴가 없다, 읽어드립니다. 유순호님이 쓰신 부분입니다. 배움의 씨앗 찾은 날, 마음밭에 심은 배움꽃이, 배움의 도전, 배움의 실천, 배움의 행동, 독서의 시작, 배움의 자신감, 배움은 준비된 자의 기획, 건강의 비결은 배움이다, 배움은 행복이다, 배움은 나눔이다, 이른 줄 삶의 여정,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네요. 유순호님이십니다. 굉장히 자격증을 많이 따셨고요. 내날 이른 줄 배움에서 찾은 행복이라는 책도, 전자책도 내셨고요. 예명대학교 대학원 사별 복작 석사 졸업하셨고, 현재 예명대학교 박사과정 4학기 수료 중이십니다. 배움의 씨앗 찾은 날, 60대 중반의 나이에 출근길 버스에 거대하고 화려한 경북고등학교 부설,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모집이란 글자가 금빛을 품어내고 있었다. 몇 년 동안 같은 길을 왕래하는 동안 금빛을 발산하는 글자가 나의 가슴에 깊숙이 꽂힌 건 처음이었다. 가슴 속에 금비를 찾아, 지금까지 어디에 꼼꼼 숨어있나, 이제 나타났는지 묻고 또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 했다. 그런데 나는 왜 오늘이야 봤을까? 의심할 여지 없이 온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고, 학교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내 모습만 멋지게 그리고 있었다.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나도 배움의 꿈을 꾸자. 나는 할 수 있다. 실행을 하자. 퇴근 후 남편에게 건의했다. 헛된 꿈 꾸지 말라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라며 꾸중만 듣고 밤새워 고민했다. 다음을 나라는 남편에게 한 번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성격인 나를 알면서 왜 반대하냐며 하며 남편 앞에서 연락처에 문의를 했다. 중학교 졸업확인서, 주민등록등보를 지참하고 직접 학교에 접수하라 했다. 고입 검정고시의 확인증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교육청에 부탁하여 발급받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했다. 며칠 후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경북고등학교 부설,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배움 고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주중에 일하고 일요일을 이용해 배움의 전당에 모여든 사람들로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화창한 봄의 문턱에서 길 잃은 찬바람이 우리를 스쳐가지만 배움토에 모인 학생들이 열기로 운동장은 후끈 달아오는 테다. 모두 단상을 향해 교장선생님의 축사에 주목했다. 경북고등학교 부설,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를 찾아주신 제38회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73년에 설립하여 남녀가 공존하는 배움토에 세대를 초월한 역사의 뒤안길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우리학교, 경북고등학교 부설,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학교에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거듭나셔서 졸업 후에 사회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그리던 배움의 교정에 우뚝 서있는 순간 내 가슴은 무거운 한 응어리가 녹아내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도 오늘부터 자랑스러운 고등학생이다. 1학년 2반이 됐다. 짝꿍은 청소년이었다. 단짝은 만화를 잘 그리는 학생으로 정규고등학교 마치다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학습시간을 줄이려고 선택했다고 했다. 모범적인 학생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고마운 단짝이었다. 여러가지 사연으로 학교에 전국의 만학도들이 많이 모였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배움의 열정은 누구에게나 공통이라는 것을 읽었다. 학생들은 나만이 아닌 거의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삶의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늦어도 배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풀기 위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것은 배워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격주 일요일 3년의 출석으로 배움의 씨앗을 받아들고 기름진 옥토를 찾기 위해 경북고등학교 부설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 교문을 나왔다. 마음밭에 심은 배움꽃씨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의 열매를 펼쳐놓고 배움의 씨를 거두어 마음밭에 걸음을 주어 옥토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 배움꽃씨를 심었다. 배움꽃이 화려하고 탐스러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신경아 선배님의 안내를 받았다. 선배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다. 후배님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백세시대선에 승선했습니다. 시대에 맞추어 태평양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하시며 나의 배움열정을 배움선에 태워주셨다. 나는 꿈에 그리던 대학문을 열고 조경훈 학관형님을 찾아갔다. 신경아 선배님 추천으로 왔습니다. 저도 대학생이 될 수 있나요? 선생님 염려 마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정이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학관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기뻤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은 졸업장이 목표였고 삶의 현장이 상업이라 고등교육 지식은 한마디로 바람빠진 풍선이었다. 대학을 다시 찾아 학과장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대학생 자격이 안될 거라 말씀드리고 포기하겠다고 했다. 학과장님께서 유선생님 염려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로 따르기로 마음 먹고 집에 왔다. 며칠이 지나 불안은 또 시작됐다. 또다시 학과장님을 대면하고 상담한 날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용기를 주셨던 학과장님은 매년 입학식에서 처음 입학을 두려워하시고 4번을 찾아오신 14학번 유순호 선생님께서도 고령이신데도 학업에 잘 적응하시며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셔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배움을 망설이고 4번 상담 끝에 결정한 인물로 학우들과 선후배들에게 인식됐다. 실버문화예술대학이다. 학습에서 실버문화경영학, 복수전공으로 사별복지학의 배움에 빠졌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하고 오프라인 강의는 매번 마지막 주에 열렸다. 어느새 중간고사 시험창이 열렸다. 과목마다 일정이 엇갈리고 시험 방식도 달랐다. 교수님들의 출제 범위도 제각각이다. 가슴에 채워진 배움의 씨앗을 찾아 조심조심 정성으로 시험지에 심었다. 중간고사에 태풍이 쓸고 가면 기말고사가 기다렸다. 어려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온라인 강의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병원 수발에 감당하기 힘든 세월을 보내며 남아있는 한 올의 배움의 줄에 매달렸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도와주세요. 배움의 줄에 한 올이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했다. 수차례 휴학 위기에도 끈기로 배움줄을 엮어 동화줄을 굵게 만들어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에서 실버문화경영학, 사회복지학 두 개 학사 열매를 수확했다. 아래는 대학주소이다. 서울특별시 소대문고 통일로 37길 60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모든 학문은 서로 통한다. 학습을 중시하고 학습에 도가 있는 사람은 책을 읽을 줄 알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실천 중에 깨우침을 얻는다. 즉 책의 지식을 학습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도 배운다. 외제적인 지식을 배워 내제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각종 학문은 따지고 보면 모두 관련이 있다. 언어와 논리와 심리학과 인문지리, 자연지리와 역사, 정치와 문예와 인류학과 철학, 자연과학과 인문학과학과 사회과학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 교류하는 관계에 있다. 물론 단순히 사유를 위해 훈련하고 지식을 증가시키고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늙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나는 학생이다. 왕명지음. 이 책에서 이 글을 좋아하고 학문의 깊이를 생각하며 마음의 밭에 심은 배움의 꽃을 잘 키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인생 후배들의 모범으로 100세까지 배움의 꽃을 키우고 싶다. 배움의 도전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는지,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변화하는 인공지능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나만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지, 타인이 나에게 불쾌감을 줘도 이해할 수 있는지 등등 수없이 많은 의문을 찾기 위해 배움에 도전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탈출하자. 내면의 또 다른 나를 찾아내자.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엮여 나의 가슴을 흔들어 깨웠다. 꿈속에 빠진 영혼이 흔들렸고 배움의 줄을 꼭 잡고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은 너무도 철양했다. 꿈을 깨워 배움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배움의 꽃을 화려하게 피워내고 굵직하고 커다란 새 동화줄에 촘촘히 꽃술을 놓고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새로운 꿈을 꾸었다. 배움에 은퇴가 없다라는 신념을 가슴에 안고 직진이 아닌 구분기를 택했다.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을 감상하고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며 배움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후퇴가 없다. 시간은 직진이다. 시간은 잡히지 않는다. 등등의 아무리 강조해도 나만의 소중한 시간은 배움의 도전의 시간이었다. 오늘의 태양은 내일 다시 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배움 도전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나는 은퇴가 없는 배움 마당에 남녀노소 함께하고 싶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스무살이든 여든 살이든 늙은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마음을 계속 젊게 유지하는 것이다. 할리 포드의 말을 곱씹었다. 배움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누구나 환영한다. 배움 도전은 인생 디자인학이다. 나는 1인을 넘어 인생 디자인학에 빠졌다. 배움 도전으로 무지의 갈증은 더 심해졌다. 배움에 빠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나를 사랑했다. 배움에 도전했기에 가능했다. 배움 도전은 목마름을 적셔주는 독서 마당으로 이끌어주었다. 배움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독서의 힘이 컸다. 두려움은 또한 자기의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며 아직도 너무 많은 블랙박스가 자기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 어느 때나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유아 독존의 아짐을 부리지 않으며 자기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의 인생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찬해도 지고 무상하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 나는 학생이다. 왕명지음 236페이지. 독서에는 많은 글이 나의 오감을 열어주었다. 망설이고 미루던 배움에 두려웠던 과거는 망가게 먹여주자. 도전의 힘. 배움이 답이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도 배움의 도전에서 발견했다. 하나를 알면 모르는 그것이 더 많아졌다. 궁금증은 배움 도전의 문을 계속 열어준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은가. 벗이 멀리서 방문하니 어찌 즐겁지 않은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화내지 않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때때로 배우고 익히며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공자의 말을 되새기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배움의 도전에 승차하여 삶의 종착역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전해 독서계단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배움의 실천 삶의 보비마다 배움의 한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자녀를 키우며 나 자신이 배움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첫 아이 초등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 부모학력단에 중학교 졸업이라 기재하고 양심의 가책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둘째 아이 때도 학년이 바뀌고 상급학교 진학해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됐다. 10년 후 늦둥이 막내에게도 똑같은 처지였다. 아이들을 키우며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신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나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배워야 한다.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짓는 행위이다. 나의 귀중하고 예쁜 자녀들에게 똑같은 실수를 더는 저지르지 말고 배움을 실천하고자 다짐했다. 새벽 6시부터 가게 문을 열면 자정까지 하루 18시간의 중노동으로 시간 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실천했다.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검정고시학원에서 수료를 마치고 시험에 합격했다. 전 과목 60정 이상이면 합격이다. 생험에 매달려 마음 놓고 공부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나의 지친 몸을 휴식하는 시간으로 졸음을 채웠다. 선생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영어도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 졸음에 빠진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수학도 어렵고 배우고 집에 와도 숙제도 못하고 삶에 지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시험이 돌아왔다. 시험 응시 접수 후에 어떻게든 합격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밀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치렀다. 합격 소식을 듣고 그동안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한의 응어리가 터져나 봐 중학교 졸업이라고 거짓으로 기록했던 죄식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중학교 졸업장은 나의 구세주였으나 거기에 멈추고 삶의 현장에서 헤어나지 못해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무지의 세계를 탈출하던 기회는 출근들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났다. 경북고등학교 보설,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모집, 나의 제한없음, 내 광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열등감을 털어내는 배움을 시작하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에 꽂혔다. 배우지 못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실천하자. 배워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행복의 지름길은 배움 실천이다. 배움 마당 문은 열려 있다. 배움을 실천하자. 어제는 없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지금 실천하자. 오늘의 찬란한 태양은 다시 뜨지 않는다. 어제의 태양을 가져올 수 없다. 오늘 지금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을 믿고 배움을 실천하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시작이 어렵다. 해야지 해야지 하고 생각은 쉽지만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미루다 보면 시간은 돌아간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생각하는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시간은 벌써 멀리 달아난다. 꾸준한 배움은 실천이 답이다. 모르는 것을 알면서 배우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글귀를 가슴에 가득 채워놓고 죄를 짓지 않으려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배움을 습관화하고 실천해야 삶에 행복한 변화가 생긴다.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건강하고 꾸준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배움의 실천이 답이다. 배움의 행동 행동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어떤 생각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익하다. 배움은 행동으로 나를 이끌어준다. 왜 배워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하지 않으면 배움의 문이 닫힌다. 배움의 문을 여는 행동은 너무나 쉽다. 실행만이 배움 행동이다. 배움이 있어야 몸이 행동하고 몸이 행동해야 마음밭을 넓힌다. 마음밭이 넓어야 좋은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다. 마음밭을 잘 가꾸려면 배움을 부지런히 행동으로 가꾸어야 한다. 마음밭에 배움의 씨를 정성껏 심고 명상기도로 밑거름을 주고 부정잡초 뽑아주며 뇌운동, 신체운동, 정신과 육체에 생명수 공급하는 행동은 무한하다. 배움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공을 끌어낸다. 습관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행동의 꾸준함으로 습관이 돼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의 열마를 거둘 수 없다. 배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며, 아니면, 배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지는 행동을 멈추게 한다. 배움만이 행동의 열쇠다. 배움으로 행동의 문을 열자. 나의 배움 행동은 성공의 길, 행복의 문을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어줬다. 배움 행동은 건강과 행복의 연결 통로다. 통로를 선택하고 배움으로 따라가는 것이 나의 배움 행동이다. 배움 행동을 위해 매일 새벽 눈으로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며 큰 소리로 아랫글을 확인한다. 배움 자세를 유지하는 7가지 비결 배움 명언 10선 1. 나이와 상관없이 통하는 인생의 지혜는 죽을 때까지 공부는 계속하라는 것이다. 일생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고 지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젊음이다. 2. 만나는 모든 사람, 마주치는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다. 순수한 배움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 인간의 분모를 크게 하라. 3.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기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 지비가 낮은 사람, 능력이 모자란 사람, 그들의 의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 공자 창조력과 변화 적응력은 감성에 의해 길러지고 감성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통해 키워진다. 고민과 방황을 겪어본 사람에게서는 인생의 깊은 향기가 풍겨 나온다.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정신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독서 습관을 들여라. 크고 다양한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형태를 바꿔가면서 잠시도 고이지 않는 물처럼 살면서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인생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에 오르는 것과 같다. 서둘면 안 된다. 배움명어 10선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서 많이 배웠고 심지어 제재들에게서도 많이 배웠다. 탈모드 배움은 우연히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타는 열정으로 구해야 하며 부지런함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비가일 애덤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대건 80대건 누구나 늙는 것이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유지한다. 헤디포드 배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칸트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배움의 새 기둥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살아있는 동안 배워라. 늙음이 현명함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솔로 배우는 길에는 이제 그만하자고 끝맺을 때가 없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배워야 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밤을 길을 걷는 사람처럼 길을 잃고 말 것이다. 태자 평생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정신에 담고 머리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브라인 트레이시 배움을 넘추지 말아야 한다.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를 극복할 수 있다. 조 카를로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는 다시 밝기 어렵다. 좋은 시절에 부지런히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도연명 독서의 시작 산촌에서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여자는 가사일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동생을 잘 돌보며 가사일을 돕는 것이 배움이었다. 겨울이면 아버지는 가축을 키우시며 주먹밥을 챙겨 높은 산까지 나무하러 다니셨고 어머니는 길삼을 하는 모습으로 입춘에 오기가 무섭게 논밭에 나가 한해농사에 밑거름을 주는 것을 시작으로 계절에 맞춰 각기 다른 씨앗을 뿌리고 정성으로 가꾸어 수확하는 일을 동생 넷을 돕으며 자연스럽게 배웠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교과서를 받는 게 나의 첫 책이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모심고 긴매고 추수하는 농번기에 큰일이 있는 날은 학교를 결석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그렇게 가사와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 됐고 공부는 차선이 되어 책을 읽을 기회도 없었다. 배움의 기회를 잃은 나의 인생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독서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했다. 늦은 나이 2018년 무술련 배우배 과정에 위기가 닥쳐왔다. 예병 대학원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입문하여 배움의 날개를 활짝 펴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입문했지만 나의 목소리와 수전증은 발표도 못하고 메모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배움을 멈추게 가로막았다. 그동안 배운 지식도 수박 거탈기식으로 배웠던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수료증이 목표였던 것이 후회됐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퇴하려 생각하니 등록금이 아깝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다. 며칠을 고민하다 이번 학기까지만 버티겠다고 마음먹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김효석 박사님의 말 잘하는 법 강의를 시청하고 곧바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김효석 아카데미를 찾았다. 김효석 박사님께 상담하니 박사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했을 뿐이니 앞으로 절대 못한다는 생각을 말고 마음 놓고 말을 많이 하고 매일매일 하루 30분씩 꾸준히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잘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셨다. 또 메모를 못해도 음성으로 녹음하는 방법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라고 하셔서 음성 치유를 목적으로 소리내 읽기 시작하고 배움을 계속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과제 발표 자리가 됐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과 마음도 떨렸지만 김효석 박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용기를 내서 발표했다. 교수님과 원우들이 잘했다고 했지만 나 자신은 만족할 수 없었다. 배움의 고난을 마감하는 한 학기 종강식이 다가왔다. 노인상담농 강음섭 교수님께서 시인과 철학자 유쾌한 만남 책에 함께하신 유순호 선생님 고마워요. 2018년 6월 16일 강응섭이라고 직접 사인해 주신 책을 선물로 받고 하루에 완독했다. 책 한 권을 하루에 완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 내용의 소중함을 처음 실감했다. 시인은 시를 한 편 쓰기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예술의 세계에서도 농부는 과일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시장에 내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참말과 빈말이 있다. 책을 읽고 시인, 철학자, 심리학자, 정신분석 등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를 하신 박사님의 책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교수님의 책에 감동되어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며 앞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방학 동안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수님의 저서를 찾기 시작하여 한국에 온 라칸과 4차 산업혁명, 꿈의 해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심리학 입문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기는 대화, 인간 모세바 유일신교,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 잘하는 법, 성공하는 CEO의 습관 등 다수의 책을 읽었다. 독서를 한다는 나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다.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식이 책 속에 모두 있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무능했던 과거의 허송세월이 아까웠다. 독서를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그것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책을 보면 졸음이 오고 눈이 아프고 지루하다는 생각에 독서는 나에게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책 읽길 생각이 없었다. 핑계 아닌 핑계를 핑계로 늘 거부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평생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독서할 생각을 안 했으니 그게 무식함이었다. 알고 있다는 착각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배웠다. 모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음악은 소리로, 미술은 색깔로, 무용은 몸짓으로, 그리고 문학은 언어로 그 일을 하지요. 문학이란 결국 언어도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뭔가 보여줍니다.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다면 시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참말을 자기만의 암호체계로 말합니다. 문학은 언어로 일을 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활과 정신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일이 시를 쓰는 일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이가 곧 시인일 것입니다. 공자는 시를 모르는 자와 마주하는 것은 마치 꽉 막힌 담장을 마주하는 그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라는 저자의 뜻을 되새기며 독서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독서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교수님의 책을 선물 받고 나의 독서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또 독서의 시작이 습관으로 실천되어 독서의 습관은 배움선을 타고 태평양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독서의 시작을 알려주는 강음석 심리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움은 준비된 자의 기회 배움을 시작하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배움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배움을 가까이서 찾기로 했다. 수년 동안 배움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했다. 한식조리기능사,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실버레크레이션 지도사, 노인체육지도자, 사백옥지사, 노인상칩리상담사, 레크레이션 웃음코칭상담사, 푸드아트심리상담사, 건강가정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노인여가지도자, 칭찬박사, 베이비시터, 영재놀이지도자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배움은 준비된 자의 기회라는 나의 철학은 자격증만이 배움의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길을 닿는 곳마다 배움의 장소이고 기회였다. 김효석 박사님, 민진웅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PC글러블 조찬 모임의 정회원이 됐고 독서 모임, 책쓰기를 배우며 작가의 꿈을 키웠던 것도 기회였다. 나도 작가가 되고 싶어 책쓰기를 시작하고 열심히 쓰면서 독서에 매달렸다. 훌륭하신 작가님의 책을 읽으며 나의 책쓰기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더 배우고 익힌 후에 출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멈춘 상태였다. 민진웅 대표님께서 빨리 책을 출판하라고 하시며 월간 출판 전자책에 도전하라고 하셨다. 마지막에 전자책 내나 이든 줄 배움에서 찾은 행복을 출간하고 틈틈이 집회라던 중 대한 문학세계 C부문 등단에 올라 사다보민 창작문화예술인 협회의원 회원이 됐다.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배움으로 멈추고 다시 배움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작가와 시인의 삶을 누릴 수 없었다. 세상과 이별해도 작가와 시인의 이름은 영원히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다. 나는 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후회가 없으리라 믿는다. 죽는 날까지 배움을 잃지 않으려고 준비한 결과로 작가와 시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배움줄을 잡고 준비하는 자세로 임한다. 배움은 준비된 자의 기회이고 특권이다. 성공을 목표로 준비하는 배움의 자세는 나만의 철학이다. 건강의 비결은 배움이다. 건강은 생리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보관한다. 백세 시대의 효자는 돈도 자녀도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을 나는 믿고 있다. 건강이 돈이고 친구이고 효자다. 건강하려면 배워야 한다. 배움은 뇌를 활성화해 생각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게 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쓰고 읽고 상상하고 움직이고 배우려는 노력으로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몸이 건강하다. 배움은 몸을 움직이게 한다. 배움을 멈추면 질병의 노예가 된다. 건강한 배움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마음의 안정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다. 나는 배움으로 건강을 찾는다. 독서는 나의 유일한 휴식시간이다. 휴식시간이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최상의 시간이다. 휴식시간을 잠시 빌려서 단전호흡의 주파수를 맞추고 독서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법으로 명상이 잠기면 어느덧 배움의 날개가 하늘을 날고 있다. 배움으로 행복한 배움으로 행복한 나의 날개는 건강이 건강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활짝 펼치고 가볍게 날고 있다. 나는 하루 만복 어깨를 실천하며 긍정의 실을 심고 건강한 몸을 키우고 있다. 운동도 배워서 하면 효력이 상승한다. 지난 세월은 운동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배움을 실천하며 일부의 운동은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는 운동과 방법을 모르고 하는 운동은 시간과 효과에 비례된다. 운동은 보약이다. 운동과 독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다. 배움이 건강이고 건강하면 행복이다. 건강하면 돈이고 친구이며 효자다. 건강한 삶이 배움이고 행복이다. 몸과 정신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늙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배움을 실천하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젊어진다. 나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것도 배움의 결실이다. 배움으로 찾은 나의 건강한 육체와 정신에 감사한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나의 건강한 정신을 나누기 위해 배움은 진행형이다. 배움은 행복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는다면 배움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강사는 일곱 번 변하는 동안 나는 행복의 정의를 알지 못했다.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족과 이웃이 화목하고 사회적 지배가 높고 등등 한마디로 등 따숩고 배분하면 된다는 어른들의 말만 믿었다. 하지만 의식주 해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움에서 찾았다. 행복은 웃음이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라고 했다. 나는 평생 배워야 한다는 상상만 해도 웃음이 터져난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를 나는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것과 행복해서 웃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배움을 선택하고 웃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실천하며 웃고 또 웃으며 행복의 정의를 배웠다. 행복이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기쁘고 즐거우면 기쁘고 즐거우면 이거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기쁘고 즐거우면 웃음이 절로나고 웃으면 만사형통으로 웃음이 절로난다. 웃음은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 웃음과 함께 배움이 길어 들어선 나에게 웃음 치유 프로그램의 문을 활짝 이뤄주며 행복이 반겨주었다. 웃음은 마음의 평화를 주고 즐거움을 선불한다. 웃음은 행복항체이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한순간 해결하는 명약이며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마주제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다. 웃음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행복을 위해 웃음도 배워야 한다. 배움으로 웃음을 키워 항상 웃는 얼굴은 당신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많이 웃으려면 웃는 사람과 늘 함께하나. 웃음은 바이러스처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주변의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웃음 지으면 지울수록 웃을 일이 자주 만들어진다 등등 웃음 치유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웃음 치유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후 웃음에 대한 속담도 나이 눈에 들어왔다. 중국인들은 웃는 얼굴이 아니라면 가게를 열지 말라는 속담도 있었다. 이 속담을 새기며 항상 웃으려면 수면 전에도 웃음의 감사함을 가득 채워 잠을 청하고 수면 중에도 행복의 미소를 지어야 한다고 결심하던 중 다음은 책에서 찾은 문구이다. 크리스마스에 보내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미소는 받아서 부유해지지만 준다고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미소는 순식간 일이지만 영원한 기억에 남습니다. 미소가 없어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에서는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업에서는 호의를 불러리키며 친구가 되는 우정의 징표가 됩니다. 미소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안식이 되고 미소는 가정에서는 행복을 만들어내고 사업에서는 호의를 불러리키며 친구가 되는 우정의 징표가 됩니다. 미소는 피곤한 사람에게는 안식이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새날이며 슬픈 사람에게는 햇살이며 곤극에 처한 사람에게는 자연이 주는 퇴상의 처방입니다. 하지만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는 죽이 전까지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시다가 저희 직원이 너무 지쳐 미소조차 짓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미소를 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지을 미소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미소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12페이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찾아내고 웃고 또 웃으며 행복했다. 에브리엄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고자 마음먹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했다. 나도 늘 웃음으로 행복을 지키고 행복해서 웃는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찾아내고 웃고 또 웃으며 행복했다. 에브리엄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고자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했다. 나도 늘 웃음으로 행복을 지키고 행복해서 웃는다. 아주 가까운 내 마음에 잠재의식이 있다는 사실, 즉 배움이 행복이다. 잠재의식에 행복의 씨앗을 심고 기쁨과 행복의 미소로 가꾸고 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의 씨앗이 꽃필 때 배움의 행복이다. 배움은 나눔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21세기, 100세 시대를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다. 나에게도 나이조는 길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배울 기회를 잡았다. 배움줄을 잡은 것도 행운이다. 행운으로 얻어진 배움을 나누고 싶어 차곡차곡 채워 튼튼한 배움의 주춧돌을 세우는 중이다. 행복하고 포근한 배움집을 크게 지어 배움에 목마른 자들을 따뜻한 집으로 초대해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고 싶다.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움이다. 나는 경자년의 사배복지학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사배복지학 연구 중이다. 사배복지학은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배 고성원들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학문이다. 또한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민간이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를 마치면 배움을 나누는 봉사에 참여할 생각이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되새기며 그동안 배웠던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배움을 나누고 웃음, 행복, 나의 장점 모두 나누자. 물은 퍼낼수록 맑아진다는 진리를 실천하자. 이 세상 아무것도 내 것은 없다. 나는 사실도 배움에서 찾았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쥐는 것은 허욕이다. 돈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남아도는 것은 그 두 배나 슬픈 일이다. 톨스토이 배움으로 베풀고 나누며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에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배움을 나눔으로 승화하자. 이룬줄 삶의 여정 나는 말과 행동이 느리기로 이름난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풍산리 찬샘골에서 삼념삼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찬샘골은 보령군 부여군 서천군의 경계로 젠말능선을 중심으로 세계군의 중심 산골마을이다. 백부님이 도시생활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조부모님을 모시고 삼대가 같이 살았다. 덕분에 우리는 조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의 효심을 몸소 체험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어느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중 백부님께서 친남매의 사촌을 데리고 낙향하셔 우리 부모님은 아랫마을로 분가하시고 농사일에 전념하셨다. 부모님은 자상하시고 인자하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언제나 행복했다. 하지만 어머님이 늘 병고에 시달리시다가 내 나이 스무살, 막내 동생이 아홉 살 되던 마무리 소생하는 봄날 44세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장례식에 모인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착한 사람이 필요해서 데려가셨다며 아쉬움에 모두 울고 있었지만 나는 앞으로 닥쳐올 삶의 무게가 나를 강하게 침착하게 이끌며 눈물은커녕 콧물도 메말라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호린이 떠나시는 어머니가 더 원망스러웠다. 3개월 후 새어머니가 오셨고 그때부터 우리 남매들은 이사온 집 착한 아이들에서 이사온 집 나쁜 아이들로 소문이 퍼졌다. 결국 새어머니와 헤어지고 두 번째 새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도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새어머니의 헌신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나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숙모님의 중매로 결혼하여 상업에 종사하며 이남일녀의 자녀를 성장시켰다. 남은 인생은 내 삶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취미생활로 자전거 동호회, 산악회, 친구와의 만남으로 전국을 누밉해 다녔지만 삶의 행복은 찾을 수 없었다. 허공했던 행복은 잡힐 듯 잡힐 듯 끝내 잡히지 않고 사월만 흘러갔다. 결국 삶의 행복을 찾는 길은 배움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으로 고민하던 중 출근길에 버스에서 경북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모집 나이제한없음이라는 아내를 발견하고 곧바로 신청하고 배움줄을 잡았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줄을 하나 더 엮었고 70줄에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장에 입문했다. 석사과장의 고난을 겪을 때 강음석 교수님께서 지으신 시인과 철학자의 유쾌한 만남 책을 선물로 받아 완독하고 그 후 독서에 빠졌다. 책을 살아가던 중 이시영 박사님의 저서 배짱으로 삽시다 를 읽고 박사님을 내 마음의 멘토로 정했다. 박사님의 책들을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차례차례 꺼내어 박사님과 대화하며 배움을 실천한다. 나이에 밀리지 않고 배움의 끈을 잡으면 이시영 박사님처럼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박사님을 멘토로 결정하고 훌륭하신 박사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망설였다. 하지만 나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고 박사님이 나의 내면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대화하고 박사님의 책과 강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따르며 실천하는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박사님의 많은 책을 읽으며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건강해졌다. 내면의 박사님은 잠든 나를 깨워놓고 뇌를 쓰지 않으면 녹이 쓸어 우리 몸의 균형을 잃고 병이 된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고 뇌를 써야 건강하다. 두운하게 살아야 뇌가 활성화된다. 모든 걸 완벽하게란 스트레스다. 완벽함을 완화하고 80점 인생으로 살아라. 수많은 좋은 글들로 나를 배움의 길로 열어주셨다. 나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박사님의 생활습관을 따르기로 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새벽에 독서하고 효율적 시간 활용, 식생활 개선 등 모든 것을 내면의 멘토를 따르며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힐리언선 마을을 다녀와 우리 마을 뒷산, 강원도, 원주시, 기업도시 둘레길이 선마을이라 상상하며 매일 걷기를 실천했다. 현재는 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연구과정에 몰두하고 있으며 삶의 종말까지 배움의 자세를 일치하느려고 노력하고 있다. 배움과 일을 사랑하며 샌드위치 체인점인 이지지 드롭 원주기업도시점 그리고 정원보동산중계법인 대표로 장남의 도움을 받아 몸과 마음, 정신도 건강하여 행복한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배움줄을 잡고 사회복지학을 연구 중이며 끝나는 대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의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싶다.